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며느리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현관 비반 안 알려줬다고 아예 연을 끊어버리자는 시어머니.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구요. 얼씨구 야 그거 시어머니 집인데 너 쫓겨나겠다. 원제 아파트 공동현관 비반 안 알려줬다고 연 끊어버리겠다는 시어머니. 제목 그대로에요. 아파트 공동현관 비반 안 알려줬다고 아예 연을 끊자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결혼생활 지난 6년 동안 저희 집 단 한 번도 방문을 했던 적이 없고 그냥 뭐랄까 나이 많은 어른이지만 제법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닌가봐요. 아무래도 저 혼자 착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제가 저희 아기 때문에 외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저를 대신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뭐 좀 대신 사주세요. 이런 부탁을 좀 했거든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종종 있는 일이고 일단 사다 놓기만 하면 저녁에 저희 남편이 퇴근하면서 가져와요. 가깝거든요. 30분 거리. 그러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어머님 당신이 직접 내가 그거 들고 갈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다. 요즘에 날씨도 많이 덥고 아범도 힘들텐데 그냥 내가 운동삼아 직접 가지고 가마. 이렇게요. 아마 아기 얼굴도 잠깐이라도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러시라 했죠.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님이 집 앞에 도착을 했고 근데 하필 이때 저희 아이가 낮잠을 잘 시간이 돼서 막 칭얼거리는 걸 겨우 잠들게 하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공동현관. 이거 그냥 경비실 호출해서 들어오세요 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요. 제가 어머님한테 알려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한여름에 가뜩이나 나이도 많은 분이잖아요. 비번 10자리 넘게 치는 거 당연히 어려울 거고 가니까 그냥 별표 누르고 호출 누르면 알아서 열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처음에 비번을 이야기했는데 어머님이 막 허둥지둥 하더라고.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이때 경비 아저씨가 자리에 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다시 연락을 했는데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잠에서 깨려고 하길래 그거 다시 얼음을 달래고 채운다고 폰을 아예 못 봤거든요. 가뜩이나 무음이라서 더더욱 몰랐죠. 그래서 결국 어머님은 아들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비번을 물었는데 남편이 일 때문에 좀 바빠서 정신이 없었던 건지 뭔지 아 몰라 지금 바빠 이러고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저하고 다시 연락이 됐고 제가 비번 알려드렸거든요. 그러게 만나가지고 헤어질 때도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저녁에 갑자기 우리 사이는 끝나는 거다 이런 톡을 보내온 거예요. 어머마 월갱이국 국물 넣고 야채 다 넣고 푹 끓여먹으면 퍽 맛이 나거든. 네 감사해요 어머님. 별표 누르고 콜 누르면 병비 아저씨 나오는 거 맞는 거니? 그게 맞는 거냐고. 너 설마 비번 알려주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만약 그런 거면 오늘부러 너랑 나랑 우리 사이 끝나는 거다. 아니 봐봐요. 말하는 거 보면 그걸 뭐 마치 제가 일부러 안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경비실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느낌. 그리고 당신 아들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단도리를 시켰다고 믿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저뿐만 아니라 아까 어제 저희 남편한테도 똑같이 너도 이거 일부러 안 알려준 거면 우리 사이 끝이다. 엄마고 아들이고 다 필요 없다. 이랬다고 하는데 나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이런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 지금도 하루가 지난 지금도 어한이 벙벙한데 설마 이거 집 어머님 본인이 구해준 집이라서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랑 저를 하는 이유가 공동현관 비번 안 알려줘서라니 이게 맞는 거냐고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요즘 시대에 어멈 주작이구만 너 결혼도 안 했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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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됐으니 그러게요. 저도 그냥 주작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시어머니 대응 말고 쓰니 행동이 주작 같다고 꺼져! 2번 아니 미친 저 정도 문자도 보내는 사람인데 그럼 그냥 비번을 문자로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어? 댓글 그렇죠. 내 말이 바로 이거야. 저게 어딜 봐서 겨우 10자리 비번도 못 칠 노인네라는 거야? 장난치나! 2번 같은 생각입니다. 자기 시부모한테 심부름도 시키고 또 지난 6년 동안 방문도 없었다는 거 이것들만 봐도 절대 나쁜 시어머니 아니거든요. 엄청 좋은 분이죠. 근데 이 거지 같은 게 좀 잘해주니까 어? 지 기분 좀 상했다고 황당하네 어쩌네 이딴 걸 써 올리는 거 진짜 역겹고 우스워요. 가짜라 죽겠어. 3번 글쎄요 이거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날도 더운데 비번은 모르고 하라는 대로 해도 호출해도 응답이 없고 아들도 안 가르쳐주고 며느리는 또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문자나 톡으로 말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게 그렇게 싫었다면 애당초에 시어머니한테 그런 심부름 같은 걸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거냐고요. 그게 맞죠. 비번 치고 들어오는 건 싫고 뭐 갖다 달라는 건 좋고 야 이거 시어머니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당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아닌데 아니 그런 거면 애초에 오라는 소리도 안 했겠죠? 정 찝찝했으면 나중에 비번을 바꾸든 하는 방법 있잖아. 이거는요. 그냥 세상 누가 봐도 무조건 네 잘못입니다. 지금이라도 싹싹 비세요. 네 됐으니 피드백 감사드려요. 물론 저도 저희 시어머니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번 알려주기 싫어서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쉽게 들어오시라고 경비실 호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제가 비번 알려드렸다니까요. 그렇기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오해로 인해 불거진 일인데 갑자기 우리 사이는 끝인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그 워딩이 저한테 너무나 갑작스럽게 느껴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댓글 감사합니다. 2번 저 돌았나 지가 잘못했으면서 워딩이 어쩌고 저쩌고 이 지랄 2번 아니 택배 기사님도 또 음식 배달부 아저씨도 다 공유하는 그 공동 현관 비번을 알려주다니 이 폭염에 그냥 비세요 아줌마 니들이 죽을 때 지은 건 맞아요. 대댓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네. 사진 보면 더 그래. 문자도 잘하는 분인데 그럼 문자로 남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뭐 썸이 본인은 자꾸 아니다 이러는데 글쎄 내가 봤을 때 고의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말을 하잖아? 2번 야 집 문 현관도 아니고 공동 현관이네. 진짜 개쌍 욕 나온다. 심지어 집도 시댁에서 해준 거였어. 달달달달달 이런 미친 마지막 보니까 집도 시어머니가 해준 거였네. 야 이 그지 같은 게 그렇게 취집을 했으면 적어도 신분을 좀 곱게 써야지. 나도 며느린데 너 진짜 욕 나온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해준 집이면 시어머니 집이 맞지. 설마 이게 네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친 거니? 6번 본문도 그렇고 대댓글도 그렇고 자꾸 개소리하고 자빠졌는데 나 딱 하나만 물어보자. 만약 시어머니가 아니라 니네 친정엄마여서도 이렇게 했을 거야? 어? 말해봐. 그렇죠. 7번 만약 반대로 니네 엄마가 사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니네 남편이 장모님 뭐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고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울고불고 지랄하면서 이혼 난리쳤을 거 아니야?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 네가? 8번 아 그 시어머니 정말 불쌍합니다. 결혼 6년 동안 아들네 집에 한 번을 못 가보고 그러다 며느리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처음으로 가보는 날인데 비번을 몰라 폭염해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며느리는 또 연락도 안 돼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 아들들은 부디 저런 여자를 안 만나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9번 이거 이거 인성 완전 개 썩었는데 이건 그냥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요.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변명적으로 쓰고 있잖아? 너도 찔리니까 솔직히 말해 그거 안 가르쳐준 거 고이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자주 올까 싶어가지고 안 그래? 인성 개 썩었네 진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지난 주말 시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시부모님은 TV를 볼 때 볼륨을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습니다. 뭐 그래도 예전에는 두 분 모두 귀가 좀 안 좋으니까 이게 안 들리니까 그리려니 했는데 문제는 지금은 보청기를 했어요. 잘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 계속 그런다는 거죠. 진짜 근처에 있으면 제 귀에서 피가 나올 지경이에요. 그리고 두 분은 각방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날도 그래 어머님이 폰으로 유튜브를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결국 새벽 3시가 넘어 귀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바로 어머님 방으로 갔고 시끄러운 방송을 제가 껐어요. 자고 있더라고.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 자는데 한 1분? 한 2분 정도 지나가지고 또 그 망할 유튜브 방송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컸는지 제가 들었던 내용도 지금 생생히 기억납니다. 여러분 남편을 왕처럼 모셔야 됩니다. 일단 그지같은 방송 멘트가 방송 멘트가 쩌렁쩌렁 온 집안에 다 울려 결국 어머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어머님 아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랬더니 계속 막 잠에 들깬 척 자는 척 어? 어? 아니야 아까 누가 와서 내 폰 끄고 갔는데 이게 저절로 다시 켜졌다 이래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그래가지고 대답도 안하고 그냥 폰을 제가 꺼버렸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머님 당신 대체 맨날 왜 이러는 걸까요? 나 정말 치가 떨려서 이젠 얼굴도 보기 싫다니까요. 댓글 1번 그렇게 말도 안 통하는 노인네랑 싸우리 하지 말고 그냥 눈눈이 일어나가세요. 쓴이도 그 있잖아 시자질하는 사람한테 훈기하는 그 법륜스님 영상 볼륨 최대로 틀어버리세요. 끌이 끌이 2번 요즘은 유튜브 알고리즘도 초기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 초기화하고 시댁 사이다 썰 그지같은 시댁 이런 유튜브 영상들 있잖아. 저요! 엄청 많아. 그거 왕창 클릭해놓고 오세요. 그거 계속 나오게. 3번 하필이면 멘트가 남편의 왕처럼이라니 그러니까 이거 뭐 100% 고이지 며느리 들으라고 4번 그냥 님도 똑같이 하세요. 며느리 우습게 보다가 평생 이혼당한 아들님이 수발되는 신세댑니다. 이런 영상들 많잖아. 이거 틀어놓고 자는 척 해버려. 5번 그냥 안 가면 됩니다. 가더라도 잠은 자지 마세요. 왜 거기서 잠을 잡니까? 그러니까요. 언젠가 어떤 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구독자겠죠. 자기 남편이 쉽게 말하면 우리 엄마 불상에 파였는데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본인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맨날 그 거지같은 새끼 왜 보냐고 막 욕을 하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게 변하는 게 보이더래요. 자기가 쭉 입혀서 듣다 보니까 이게 맞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엄마 불상해! 하던 게 그래도 우리 엄마 좀 불상하지 않냐? 이렇게는 됐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핫설을 틀어놓으세요. 그럼 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